지금 뭡니까? 민간인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같은 군인이 부르는 군가하고 민간인이 부르는 군가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군인이 민간인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아들들이 군인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딸들이 군인이 되는 건데 맞습니까? 우리 경한나 교수님이 민간인이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죠. 근데 하여간 군인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군가를 하나 불러주세요. 그래서 군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랑으로 진군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안나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자 틀어주세요. 진군가부터. 그래서 민간인이 부른 거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지만 미야씨 들어주십시오. 같이 부릅니다. 세상 하나 맘속에서 절망하고 있으니 한줄기 밝은 빛이 마르게 빛이 없네 바랍가의 외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낳을 때까지 나의 숨은 나의 하나님 나의 숨은 나의 하나님 나의 숨은 나의 하나님 나의 숨은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속지에 이 못난 날을 이 못난 날을 그토록 살아가셨나요 이 못난 날을 이 못난 날을 그토록 살아가셨나요 이 못난 날을 이 못난 날을 그톰에서 이 못난 날을 그토록 살아가셨나요 그토록 살아가셨나요 내 못난 날을 은정으로 구원의 일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제약들을 모두 모두 이심 나의 주 나의 하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쏟지네 이 못난 날을 이 못난 날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날을 이 못난 날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태극기 있는 분 다 같이 흔들면서 하시겠습니까 이 못난 날을 이 못난 날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목운사 기쁨을 박사고 나가는 사나이의 친구 맞죠? 목운사 기쁨을 박사고 백두산 백두산까지 가고 잃고 나가자 한사루 성을 메고 굳세게 전진하는 우리의 위두기의 속국인다 고등소도 하나님 основ들은 사이트 없기 사이툭 한강 ikki 압록강 우리의 등뒤에 소극이 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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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등뒤에 소극이 있습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이게 태진 노래방인가 거기서 불렀는데 녹음이 잘 안됐어요 근데 다음에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 민간인들이 불러보는 공간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쇼